교수님, 4학년이라도 전공지식 잘 모른다구요. 그냥 학교 다니다 보니 4학년 된 거라구요. 전 그냥 말하는 감자라구요. 그 교수님이 올려주신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에서 말하기에 어떤 강대국가 약간 소규모 혹은 중규모 국가의 공공외교의 주된 목적이 다르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뭐 중국이나 미국처럼 큰 국가들은 어떤 자신의 그런 폴리스를 익스플레인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리브랜딩화 되는 데에 두려워한다면 반대로 잡고 어떤 중간 사이즈의 국가들은... 어떤 친구의 말은? 예수님과 학교와 학교까지도 그저 조사와 학교가를 보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개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 public diplomacy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목표는 한국 public diplomacy 우리의 목표는 이를 얻게 하는 이를 얻는 것 그리고 첫 번째, 국가들의 중국이나 중국의 기본적인 목표를 도와드리는 한국의 목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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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